아! 딱밤을 너무 세게 때려. 헤어지자. 너 좀 예민해. 그날이야? 걔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. 뭐 3년 만난 애인을 일방적으로 개무지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 잘하는 거야? 딱밤 한 대로 이럴 거야?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그렇게 지냈어? 그날따라 아프더라고. 딱밤이? 마음이. 헤어지더라도 굳이 굳이 막 이렇게 싸우지도 말기? 딱밤한테 뭐 시원하게 베가줄까? 두 대야. 절대 안 봐줘. 좋아. 이걸로 우리 여기서 끝.